제주도로 가. 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. 거기서 러시아 가는 배 태워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낼 거야. 네가 우리 다 살린 거다. 박태구 씨 핸드폰인가요? 제가 그런데 누구세요? 따라오세요. 근데 대체 무슨 사고를 얼마나 치셨을까? 왜? 서울에서 사고 치고 도망온 거잖아. 아닌가? 야 그만해. 너 이번에 사고 한 번 제대로 치셨어? 기다려. 얼마 안 걸려. der pista 거룩한 서비스 Witcher 2 방안 沒錯 rapping enti 크던 곧 철 gehen 탈